여러분, 책을 딱 끊어갑니다. 네 가지 세상입니다. 네 가지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가지 세상은 458쪽 제목입니다. 악처세상, 욕계성철세상, 새끼세상, 무색개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세상을 옮긴다면 부미라고 했습니다. 부미는 문명에 따라서 세상이라고도 옮기고 경지라고도 옮깁니다. 부미가 우리 말 그대로 세상에 적용되면 우리 말 그대로 이 세 개 있잖아요. 우주나 이런 원칙에 적용되는 세상을 옮기고요. 부미가 우리 앞에 우리 마음의 858쪽까지 마음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마음의 경지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 경지도 부미를 옮긴 겁니다. 그때는 세상을 옮기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의 경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경지로도 옮기고 세상을 옮긴다. 거기에 그런 이야기예요. 450쪽은 돼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옮긴다면 부미라고 했고요. 거기 제가 보면 아비담마에서는 일,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이 동생들이 사는 곳,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고 했고요. 출체를 발표했고요. 본서에서는 저전자의 경우는 주로 경지로 옮기고 일장에서 그렇죠. 욕계, 욕계, 새끼, 무색개 출생한 세상으로 해서 경지로 옮겼고요. 부자의 경우는 세상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바로 4장과 옮기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새끼의 마음은 새끼의 세상에서 주로 일어나긴 하지만 욕계에서 선에 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마음도 새끼의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경지와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욕계 세상에 살기요. 그렇죠. 우리가 좌선에서 삼매를 닦아서 돈 삼매를 닦았다. 뭡니까? 우리는 새끼, 그 마음은 새끼의 초선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경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욕계 세상에 살지만 예를 들어서 열만을 체험했다. 이라고 뭡니까? 출신과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세상과 경지는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뭡니까? 도쿄를 중심으로는 460이 쪽 도쿄입니다. 우리 상자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뭡니까? 460이 쪽에 보면은 서른 한 가지로 되어 있죠? 제일 밑에 있잖아요. 지옥부터에서 제일, 하열한 지옥부터에서 제일 높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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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천까지 하면은 31천이 됩니다.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데는 뭡니까? 그 옆에 보면은 우리 옛날에는 없을 때 전형팔을 서로 잡아넣었어요. 우리는 왜이냐면은 대성근무권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자국에서 쓰라고 하는 서른 한 가지 세상 중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 게 삼성전쟁이죠. 다른 거를 잡아넣는 거, 있는 거를 뺀 거 없어요. 대성근무에서는. 서른 한 가지 세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두 가지를 더 잡아넣었어요. 왜 두 가지를 더 잡아넣을까요? 그거는 있죠. 우리 같은 아비달마라도 북방 아비달마, 부사롱님 같은 게 있잖아요. 서류를 체육부 같은 북방 아비달마는 책계천상을 나누는 설명이 두 가지가 단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4163쪽 보십시오. 그거 보면 21번, 22번 보십시오. 그거 별표가 났지요? 그러면 문천과 복생천이 있죠. 문천과 복생천이 사선천의 광각천 밑에 드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른 세 가지가 됩니다. 368번 주 있죠. 거기에 이걸 좀 살붙이 가보니 농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관이 32천에서 32천을 거쳐서 33천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거기에 읽고 다 적어놨습니다. 자, 도쿄에서 보듯이 상자국에 있는 천상은 26천이고 바로 밑에 인간체에게 있으면 그 아래로 아수라 등등이 있다. 이렇게 하여 불교적 통행 상자국은 세상을 모두 31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대성불교에서는 도쿄 방금 복생천에 나타나는 3개 사천에다가 문천과 복생천을 넣어 모두 28개 천상과 33개의 세상으로 분류한다. 이거는 방방계 장경 등의 출처를 될 수 있겠다. 제가 출처를 될 수 있겠다. 이것은 뭡니까? 찾아 봤어요. 와, 선생님, 이거를 한쪽도 어떻게 찾으냐? 시메탄한 것이 제가 보물단지가 있습니다. 됐죠? 거기로 따로 딱 치고 보면 딱 나타납니다. 물론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고, 제가 해보고, 딱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 경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편 아비달마 구사롬 분별세품에서는 3개 사천천의 무상천 혹은 무상유령천이 빠져서 천상은 27천이 되고 세상은 모두 32개가 된다. 됐죠? 그렇게 초기 불교, 우리 상자국 아비달마 31천이 32천으로 발전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빠진 것을 잡아 넣어놨고 대성불교에서는 33천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죠? 아비달마 대비바사롬 이것에서는 3개 초성천의 범보청과 대보청은 같은 것으로 봐서 다시 하나의 천상이 줄어들어 천상은 26천되고 세상은 모두 설렁니다. 그럼 이것은 마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상자국 아비달마하고 똑같죠? 개수는 똑같습니다. 개수는 똑같은데 남은 방구가 된다.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자국 즉풍에서 31천을 하는 것이 국방인가? 왜냐하면 아비달마 대비바사롬이 아비달마 부사롬 보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비바사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 안경에 나타나는 것을 잡아 넣어서 다른 방법으로 31천을 만들었어요. 됐죠? 똑같은 31천. 이것보다 한 일이죠? 50년, 100년 뒤에 나타난 아비달마 부사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걸 뭡니까? 그라드로 쓰여 봅니다. 하나를 전 넣어 갖고 있지 않죠? 자기들이 중요하게 넣는 것을 해서 32천으로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라드로 보면 대성국에서 뭡니까? 왜? 옛날부터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넣자. 32가 좋습니까? 33이 좋습니까? 33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조사도 3상조사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33은 완벽한 숫자로 적으면 그렇잖아요. 3세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게죠? 저희들이 불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성국에서 뭡니까? 대성국에서 종류를 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33천으로 정착이 된 게 아닌가? 우체국은 여기 나타나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자료를 모아가지고 우리 황학님의 서류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번 넣을게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이거...